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 뱀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?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. 최근 산 인근 도심에서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. 뱀을 만났을 때 대처법과 주의점 등을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난달 30일 의정부 시청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살모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. 다행히 소방서 직원이 뱀을 포획했지만 차량에 타려던 시민이 독사에게 물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 지난 9일에는 시청 별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뱀이 발견돼 뒷산에 방사되기도 했습니다. 산 속에 있던 뱀들이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시원한 곳을 찾아 도시로 내려오는 겁니다. 뱀 출몰 소식에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뱀 목격담이 주를 이었습니다. 산이나 하천 인근 산책로와 아파트 주변에서 뱀을 봤다는 글입니다. 시민들은 당혹감과 불안함을 표했습니다.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과 7월 경기북부 지역에서 뱀 출몰 신고가 227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. 의정부 지역의 경우 13건, 양주 13건 등입니다. 양주 소방서 관계자는 뱀은 대부분 사람 인기척이 나면 도망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를 우회해서 갈 것을 조언했습니다.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. 물렸을 때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낮게 하고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특히 7월부터 벌초를 시작하는 추석 전까지 뱀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.